선미, 제발 숙소에서 옷 좀 입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. 선아 잠옷 원피스 입어요. 숙소에 딱 앉아요. 그러자면.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어요. 아니, 잘 된다. 왜 그렇게 야하니? 그러면 선혜 언니랑 예은 언니가 늦게 연습하고 들어줘. 야, 너 옷 좀 입고 가. 김연아 만만치 않습니다. 김연아 원피스 입는데 하얀색 다 비치는 원피스. 나는 요만해요. 원피스가 아니라 그냥 위에 티. 이거 하나 입고. 선아 옷 좀 입어. 나 이거 원피스야. 난 다 멋있다. 언니 선미는 아예 안 입잖아. 나는 입잖아. 예은 언니 연습하다가 들어와서 춤췄때 입었던 트리니 입고 까물는 거 입고 자요.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어 레슨 받아요. 아우. 편집하다가 가세요. 편집하다가 가세요. 편집하지 마. 스페인의 감지. 아, 쟤네 왜 저래. 아 진짜... 서로 진짜.. 아, 완전 진짜.. 아, 몰라주니까요. 이리 와! 야, 위험해! 아, 힘들다. 힘들어.